반갑습니다 여러분. 조팡매입니다. 대팟 어린이들 엄청나게 귀엽습니다. 대팟 놀러주세요 여러분들. 자 오늘 또 대구FC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응원하세요 어린이 여러분. 화이팅! 자 수원FC전 경기장 들어왔습니다. 자 오늘 슈퍼매치 서울이랑 수원이랑 비겼고 김천 성남도 비겨가지고 승점 3점 획득한 팀이 없습니다 오늘. 대구가 이기면 오늘 막 그냥 확 올라섭니다 오늘. 오늘 대구FC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자 여러분 오늘 막 S석으로 가겠습니다. 오늘 막 대파 구획이 너무 좋고 너무 황당한데 설레발 치자마자 바로 실점하네. 설레발 치자마자 일로와봐라. 니 그냥 집에 가면 안되나? 내가 태워줄게 이 집에. 대충 내가 억적이다 싶으면 모두 조심해주세요 여러분들. 결국 비가 많이 와서 N석으로 돌아갔습니다. 3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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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N석으로 와야지만 간다. 아니 이런 말도 하면 안돼.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돼.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가만히 있어야 돼. 2번! 2번! 3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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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대구! 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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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다치지 마라. 우와 저걸 저렇게 한다고? 우와 쩐다. 아직 이 시간에 저번 전력질주가 4번! 5번! 5번! 방금 삼성이 너무 놀랐겠다. 나은이 안놀랬어요? 네! 나은이 안놀랬어? 네! 야 축사라리네. 나은냄새! 너는 냄새나? 미안해. 나이스! 3번!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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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! 2번! 2번! 3번! Dent on! 2번! 4번! 야야야... 반칙이다. 나이스X3 두 번째! 행 rela你在 serious matter 요 신나는 날이 끝! 5번! 2번! 4번! 5번! Asuka' genes for owners 3번! 1번! 한국국토정보공사